얘들아 너네 이거 앉아봐봐 지금 잠깐만 큰일 났어 큰일 시안아 큰일 났다고 왜요? 너네 드라마 데뷔하기 생겼어 지금 너네 까메오로 지금 드라마 섭외가 왔어요 연기 갑자기? 진짜 드라마야? 예전에 너네 드라마에 잠시 나왔던 기억나? 까메오로? 기억나지? 이 감독님이 그걸 보고 너네는 연기력이 너무나 괜찮다고 너네들 지금 캐스팅했어 하나 둘 셋 아 이거 옛날에 월계수영 복장 때 몇 명을 나 안 갔어 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나만큼 속상해? 내면 연기 내면 연기 지금 좀 많이 컸으니까 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다고 하긴 했는데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더 큰일 난 건 대사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말하는 것도 있어 걱정이야 지금 우리 지금 연습 좀 해보자 너네 이런 이런 역할도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역할 이런 역할도 한번 해봐야 돼 알았지? 예나 선정의 딸이에요 야 저런 연기를 해봐야 된다고 너네 봐봐 그냥 밑으로 흐르는 거야 그냥 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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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예나 선정의 딸이에요 선정의 딸이에요 공공연기까지 들어왔어 아니 잘해 가 잘했어 좋았어 야 완전 연기자네 이제 설아 누나 대사를 해야지 시안이가 대사를 뭐 했을까 설아 누나 사실은 남자예요 그래 남자예요 그래 그러면 설아 놀라지 그러면서 주스 먹으면서 흐르는 거야 진짜 막장으로 가시네요 레디 액션 바람이나 바람스러움 도움을 모였어 도움을 모였어 도움을 모였어 자 좋았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거 눈빛 봐봐 시안아 저거 남자 역할에 시안이가 한번 해보는 거야 봐봐 봐봐 어우 가을 동안 똑바로 봐 사람 웃기지 마 웃기지 마 할게요 웃기지 마 어 얼마면 될까 저 얼마면 될까 해봐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네 저런 식으로 얼마면 되겠네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어머머머머 와 설아는 완전히 열심히 잘한다 나 끼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다 줄 것 같아 눈빛이 완전 천상 연기자 해야겠어 좋아하네요 사랑 웃기줌 사랑 웃기줌 잘하네 시안이 시안이 연기자 해도 되겠는데 관찰력이 좋네 남자 배우 남자 수연 소집섭 상담대학교 완전상 남자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너 지금 약간 꼴꼴이가 기숙했어 어머 저 웃음이 어디서 웃어였어 레디 레디 액션 밥 먹으려면 나랑 뽀뽀할래 나 창문 뛰어내린다 밥 먹으려면 나랑 결혼할래 창문 진짜 뛰어내린다 밥 먹으려면 나랑 살래 밥 먹을래 아 예상치 못하니 예상치 못하니 아빠 아 시안아 시안아 그는 한 번째 연기가 너무 잘해 자 다음에 다음 거 아 뭘로 나왔어요? 네 차례! 아빠한테 경기! 와 멋있어. 진짜 멋있어 완전 소중기네. 태양의 회지 말입니다. 아빠 이거 뽑아요. 아 멋있어. 아 멋있어. 군인 말투 한번 따라해볼까? 애기처럼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낯가루 꽂아야 돼. 다 나 까.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너는 이제 이시한 대위야. 이시한 대위. 왜요? 까요 안 돼. 왜..왭니까? 왭니까? 이제 여배우가 연기를 해야 된다. 자. 강선생은 혈액형이 뭡니까? 당신의 이상형? 더 해봐요. 인형? 한 번만 더 해봐요. 인형?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지도같이. 비테일을 잘 보네 시안이가. 인형? 눈 깜빡하네. 시끄러워서 못 참으신 모양입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실래요? 선두 제자리. 교사연두 굴생겠다. 식스팩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아빠 확인해볼게 일로 와봐. 식스팩. 와봐 식스팩 있나? 시안이가요? 어때요? 식스팩. 식스팩이 없잖아. 아빠 식스팩 그려줄게. 저거 지금 해야 되는데. 봐봐. 봐봐. 아빠 여기 바로 나와있지. 아우. 너무 나와서 쟤는 어떡해. 왕자가 되게 많단 말이야. 진짜 왕 쓰시게요? 아 좀 정확하게 왕자를 쓰시나. 가슴 근육까지. 되게 뿌듯해. 여기 털? 알았어 털도 해줄게. 시크 멋있어 보였나 보네. 시크가 안 좋아해. 고급맥. 거울 확인하고. 이제 처음에 나왔어요. 봐봐. 이사철현. 자 만세. 와 멋있어 멋있어 왕자도 있고 막. 드라마 드라마를 나가려면은. 이렇게 해선 안돼. 연기 잘하는 분한테 우리 도움을 좀 요청하자. 국민 배우 있지 국민 배우. 그 삼촌한테 좀 도움을 청해보자 국민 배우 누가 오실까요? 이순재 선생님? 도깨비 삼촌이야? 기대되지 이동욱 씨? 동국 삼촌? 잘 지내지? 네 잘 지납니다 아니야 지금 집이야? 네네네 그럼 잘 될까요 아니 우리 지금 얘네들 드라마 이거 섭외와가지고 까메오로 했는데 동네 이후 사촌이라고 국민 배우를 경선화시키기까지 보신다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조심하 네 누구야? 국민 배우 삼촌 희한이 엄청 좋아할 걸 누군지 몰라도 아빠보다 더 좋아할 걸 제발 지금 웃어주는 거 봐 벌써 좋아하네요 무슨 국민 배우가 5분만에 와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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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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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와 진짜 빨리 왔다 시안아 시안이 너 보면 엄청 기뻐할 거라고 했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여기까지 완벽한 우리 민호 씨 야 진짜로 어쩜 이렇게 다 완벽한가 같은 남잔데 질투나요 서두지 질투나요 서두지 질투나요 서두스왓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삼촌 국민 배우예요? 삼촌? 삼촌 국민 배우는 아니고 국민 배우가 되고 싶어 겸손까지 어떡하냐 우리? 이거 오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사가 있어 개 살아있어요? 응 길어서 오 대본 이런 거 얘네들이 지금 회사 사장님 손주로 나오거든 손주 역할 손주? 손주 역할인데 손주로 나오는데 얘네들이 집에 있는 내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멋있게 럭셔리하게 입고 가면 좋아하시겠죠 좋아하겠지? 아 이거 대본에 인지를 했다 감독님이랑 만날 때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해 첫인상 너네 저기에서 옷 있잖아 너네 요번에 갈 때 최고 최고 너네가 아끼는 옷이나 한번 꺼내봐봐 오 가장 최애 옷을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 신현아 최고로 멋있는 옷 유행으로 안 해 아이고 이게 웬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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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번쩍 진짜 강렬하다 첫인상은 진짜 딱 보면은 평생 안 잊을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 이러면은 못 잊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입고 가면은 아빠랑 약간 떨어져서 걷자 알았지? 아 알았지? 사실 좀 약간 텐트해 약간 떨어져서 걸어야 된다 알았지? 대사를 잘하기 위해서 바른 연습을 해야겠어 바른 연습 바른 연습 왕방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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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즉흥 연기 해보죠 즉흥 연기 어머 아우 저 눈 돌아가는 연기 시현이 진짜 잘한다 어? 어? 죽은 연기? 혹시? 시현이 죽은 연기 우와 안돼 시현아 안돼 안돼 시현아 안돼 어떡해 시현이가 죽었어 어떡해 혈아 어떡해 절대로 일어나서 말해야 되잖아 시현아 안돼 절대로 진짜 죽은 거니까 이야 죽은 연기 진짜 잘하네 왜 이렇게 때려넣어 오 오 우와 이야 죽은 연기 진짜 잘하네 오 진짜 죽었나봐 우와 우와 오 우와 누나 야 근데 안 일어나네 시현이 이야 대단하다 왜? 어? 복수하려고 누나는 안 왔지 당연히 우와 1등 얘들아 삼촌 오랜만에 봐서 좋아요? 네 근데 삼촌이 진짜로 오늘 보고 좀 오랫동안 못 볼 수도 있어 시현아 왜요? 난 한참 동안 못 봐 왜요? 어? 삼촌이 어디 가 어디를요? 어디를요? 어디 가게? 맞춰봐 어? 진짜? 나라를 지키러 가는 거야 나라를 지키러 그치? 제가 지켜주고 싶은 민호씨가 곧 해병대 입대를 한다고요 아이고 어떡해 응 그렇지 그렇지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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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럼 우리 화이팅 하자 화이팅 가서 잘하게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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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주하게 돌아가는 촬영 현장 속 배우들도 각자 준비에 한창이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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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잣집 손주들도 등장했습니다 여기가 촬영장인가봐 어 자 들어와도 돼요 자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그렇게 보세요 먼 길 가세요 아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를 많이 수 있었는데 선생님 우리 반가운 얼굴 김동환씨 밥 먹자 지금 식사시간 식사하고 계셨구나 선생님 너희 도시락 말고 돈가스 있는데 조금만 먹을래? 네 어 차렷한 국물도 있어요 얘들아 고맙습니다 여기 삼촌이 오늘 여기 주인공 삼촌이야 큐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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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너무 없네 얘들아 삼촌한테 관심 가져줄래? 우리 신화창조 팬들 모르겠네 삼촌 마흔살이야 마흔살 삼촌 아빠랑 동갑이야 아빠가 마흔살이네 응 삼촌 아빠랑 동갑이야 서로 뭐 마흔살 오빠 친구에요? 어? 마흔살 오빠 친구에요? 마흔살? 왜 오빠래 마흔살 보고 나은살은 삼촌 아 거기 꽃집에서 만난 삼촌? 어? 응? 누구 만났는데 저희도 그 남잔데 남잔데 친구도 하얀데 꽃씨보름 시켰는데 마흔살이던가 마흔살? 근데 오빠래요 근데 둘이 엔비씨 네 마흔살철 대부분인데 저한테 오빠래요 근데 누구예요? 얘들아 삼촌은 저기 20년 전에 데뷔한 그 신화의 김동완인가 신화 신화를 모르잖아 옛날에 지금 너 그 피 땀 눈물 피 땀 눈물 피 땀 눈물 피 땀 눈물 애들이 모르겠는데 그거 그거만큼 유명했던 삼촌 삼촌이야 그럼요 했던 이렇게 많이 쳤어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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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자춤이야 나도 신화 세 이거야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잘하지? 어때요 어때요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아유 시선이 이렇게 다르네 사음부터 끝까지 사음부터 끝까지 그럼 내가 보여주면 너도 할 거야? 아빠 주세요 자 우리가 이동복 선거한테 말다시 대낮에 이렇게 춤 못 춰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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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샨이랑 아빠랑 잘하나 봐봐 보거 지금 따라하는 수준인데 이 음악이 더 잘 어울리네 아이고 촬영하기도 전에 지금 힘 다 빼시는데 아 그래 아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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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잘하고 와요 자 가볼게요 좋아요 자 갈게요 아잇 액션 조용히 해 가봐 가봐 시대 시대야 돼 알았어 대기시간이 오늘 어떡해 아우 밟았어 부딪쳤어 아우 지금 조용히 해야 돼 소리도 못 내고 소리도 못 내고 아우 밟아 우리 애기들 들어가야 돼요 형부터 막 쳐 아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이게 뭐 또 복잡해 그럼 뭐부터 해야 할까요 소리도 해야 돼요 어휴 좋대 그럼 기차놀이 한번 해봐 안 간단한데요 신이 꽤 긴 것 같은데 이게 뭐 동선도 있고 좀 어려운데 간다네 하나도 어렵지 않아 해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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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시안아 시안아 알았지? 가자 자 가볼게요 좋아요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갈게요 오케이 왔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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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순조로 순조로 가자 가자 아하 이게 뭡니까 아 이게 스텝 꼬였어요 아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한 번만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미아래 다시 한 번 갈게요 자 스탠바이 스탠바이 아 이게 아 이게 의욕이 너무 넘쳐서 그래요 아예 액션 가자 자 계단 조심하고 계단 조심하고 아유 아유 수고하십니다 우리 저희 핫다스 친한 자녀분들이에요 아 엄마 아빠 따라 회사에 왔다가 어 카메라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자 직원들 자녀들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나 봐요 아유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시현이 시현이가 시현이가 조금 더 난해하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시현한테 설정을 하나 줘야겠다 잘했어 잘했는데 서서 보지 말고 여기 삼촌한테 매달리면 돼 아저씨 막 부잡고 매달려 놀아 알았지? 놀 수 있지? 어 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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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예 아유 아유 핫다스 지구관 자녀들이에요 네 아유 아유 엄마 아빠 따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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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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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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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거 NGO예요? 어 아유 어허 architectural 이게 뭐지 하면 가야 돼. 퇴사, 퇴사, 퇴사. 갑니다. 퇴사. 퇴사야. 한 명 더 있을 텐데. 시안이, 시안이, 시안이. 잠깐만요. 어디 있지? 아이고, 이걸 고치고 있으면 어떡해, 시안아. 괜찮아, 나도. 아이고, 스태프님. 가져, 가져 먹으러 가자. 여기 있어서 도와줘서요. 짜요! 꺼, 꺼, 꺼. 아, 이치영.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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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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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이게 뭐지?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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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과자 먹으려면 뭐부터 해야죠? 선신 받을게요. 왜 이렇게 잘하라? 좋아. 기차를 만들어서 화장실로 출동! 칙칙. 오, 좋아요. 칙칙.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야, 잘한다. 칙칙. 됐어. 끊어. 자,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 잘했어. 아, 진짜 고생했다. 네. 다음엔 또 불러주세요. 그거는 생각해보고. 자, 오늘 수고했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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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